킁킁킁 일란아 쉬 다 하면 말해줄게 눈치챘어? 맞아 누구와? 누구오? 걔? 좀 더 기다려 몰랐니? 기다리는데 아나?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먹었습니다. 앞에서 마저 카페라 야채는 다 먹어줬어요 너무 예뻐 너는 머릿속에饭을 타고 잠시 살게 시나리의음프를 마음으로 무슨 소리가해서 궁금해 그만 사랑해 물이 언니들, 물이 나왔나? 물이 다 먹으러 가야해. 물이 나서 주문해. 바삭바삭. 물이 하나에 있는 물이. 여기농이야? 그러면 사과 껍질을 매겨야 돼. 근데 씨는 절대 먹으면 안돼. 사과 껍질을 먹으러 가야 돼. 청양고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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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너 여기에 있잖아, 여기. 여기에... 엄마가 꺼내줄게. 너 여기에... 아니 사과가... 일로와봐. 여기 있네. 여기 보니까 이렇게 꼈어. 저장이 무슨 템스터야? 뭐야? 아 밀란 엄마 꺼내준다고 사과 애 꼈잖아 사과가 귀여워 진짜 아찌리 자리를Just 아찍